안녕하세요. 말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위치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영상에 보시면 조금 촬영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앞에 한강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보이는 모습이 살짝 잘 나오지 못해서 아쉽네요. 앞에서 조금 아쉬웠던 조망권 모습이 지금 시원하게 잘 보이네요. 집안에서도 시원하게 한강 조망권이 내려다 보입니다.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해결 안되는 토지 및 전국 부동산 환영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